피 160 바선생이랑 한 달 동거하면 100억 주면 할 거임? 일단 조건은 깨끗함. 하루에 두 번 씻음. 근데 바선생이 씻은 다음에 너가 씻어야 되고 바선생 날개랑 배 닦은 숙건으로 몸 닦아야 됨. 바선생 몸에서 너랑 같은 샴푸 냄새남. 밥은 바선생이 차려주고 다리 여섯 개라 밥 금방 차리고 밥이 준다 맛있음. 하지만 하루에 한 끼는 경상해야 되고 너가 맛있게 먹으면 바선생이 기뻐서 날개 기지개 핌. 그리고 바선생 외로움 많이 타서 일주일에 두 번은 깨안고 자야 됨. 바선생이 물 마시러 나갈 때 너 안 깨운다고 기어가서 사사사사사삭 소리 남. 마지막 날에 100억 주면서 아쉬운 말투로 너무 좋았다고 식구 데리고 종종 놀러오겠다고 함. 거대에 방문하면 1억씩 들어오. 님들 가능?